아빠 경기장의 놀이터인 모난리 아빠 응원을 위한 댄스연스 도리 이런 애교면 아빠도 절로 힘이 나겠죠 아빠 아빠 안 좀 아가다 막아 안녕 왜 왜 왜 왜 왜 아이고 그런데 그때 설화 눈앞에 나타난 리틀 설화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아이 어릴 적 설화 정말 닮았네요 쌍둥이 같은데요? 수아야 애기가 예쁜 것 같아? 사라가 예쁜 것 같아? 너희 아빠는 어딨어? 애기 좋아해 너보다 나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안 돼? 이리와 내 눈에 띄는 안 돼 아 안 돼? 네, 감사합니다. 대박이 덕에 기분 풀린 사랑. 이제 아빠 응원하러 가볼까요? 아빠 힘내라! 아빠 힘내라! 이제 응원국도 따라하는 대박이. 누가 1년 전만 해도. 그렇죠? !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빠야. 대박이는 오늘도 경기장의 함성과 함께 커갑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157화 아예 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하나 둘 셋! 옳지. 우와 우와 우와. 자 앉아봐. 일단 서라 이거 한번 넣어보세요. 시작. 하나 둘. 바람이 이제 들어가고 있죠? 어 된다. 와 서라 잘한다. 우와 아빠 막내때도 이거 엄청 많이 넣었는데 바람. 뭐 무서워 안 힘들어? 봐봐 너 이거 좀 더 해. 이건 원래 막내들이 하는 거야. 자 두 손으로 두 손으로 그렇게 누워서는 안 돼. 자 봐봐 힘내. 대박이 힘내라. 오 잘한다. 대박이 힘내래. 대박이 힘내래. 대박이 힘내라. 우와 우와 대박이 잘한다. 빵빵하다 대박아. 굿. 됐어. 우와 우와 대박아. 우와 빵빵했어. 대박이 거. 이거 수아 거. 이거. 우와 얼굴이 세 개네 그냥. 아빠 며칠 전에 골 넣었죠. 기념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뒤쪽으로. 발리 둥공 발리 둥공 발리 둥공. 이동국의 결정타. 1대5로 앞서갑니다. 이동국 이동국. 펜트킹 그대로 슛골. 3대1. 골을 넣어서 기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을 축하만 받다가 제가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희망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받으러 온 거야 지금. 불성. 이름이 뭐예요? 떠라요. 떠라? 와. 와. 아빠 너희한테 사인 처음 해주는 것 같은데? 아빠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아빠는. 아빠는 꾸기. 꾸기. 아빠는 꾸기. 꾸기. 아빠는 꾸기. 너는? 배지야 꾸기. 배지야 꾸기. 육박이야 꾸기. 배지야 꾸기. 육박이야 꾸기. 기분 cré다. 네가 오지. 아빠 꾸기. 바비 꾸기. 아빠 막아까. 다시 할지 좀. 어떻게 기도했어? 아빠. 아뽀. 머리 yum. 조금씩. 아빠. 엽. hun. 그 slide. 우와. 할머니 아빠 골 못 running, 다 Jazmine 아빠 골 못 running. 가서 내가 안 엿는 거. 맨날 넣을 수 없잖아. 아빠가 지금 192 CARPropy 골을 Sok refuge을 넣었거든. 그건 해줘 quindi ergo. 옳지. 그때, 어딘가 수상한 설아 씨. 만약에 도와주면 невillie, 타단 말이야. 알았 пять. 마지막으로, 대박의 말씀이 아까. 얘기, 얘기. 아기. 엄마가 해요. 어이구. 엄마가 해요. 어이구. 어이구. 빡이 아기. 빡이 아기. 됐다. 아빠 됐어. 남자는 이거 하면 안 돼. 너는 이거 밥 많이 먹어서 나온 거야. 아기야? 아기 많이 넣을 거야? 많이. 많이. 봐봐. 사라가 이번에는 또? 아니 그래. 하여튼 너도 엽기적이야. 힘드니까. 너도 엽기적이야. 시작. 아예 이렇게 먹으니까. 맞지? 나 진짜 안 돼.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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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으아. 제가 잘 지내고 있죠. 형님 어떻게 지내래요? 나야 내 그 자리에 있어. 약간 가을을 타라봐. 그러면 시간을 한번 디디도 한번 오세요. 애들 데리고 애들 어차피 얼굴도 보고 그냥 결혼하기 전에 애정 얼굴도 좀 보고 잠깐만 애들한테 물어보자. 야 서원아 서준아 너네 디디도 가고 싶어? 디디도 가고 싶은 사람? 자요! 야 지금 그냥 간다. 재밌게 놀아줄 수 있다. 지금 가 그냥? 네 그냥 오리죠. 뭐든지 제가 뭐든지 딱 질문해드릴게요. 야 너네 집에 자도 돼? 너네 집에 자도 돼? 그거는 물어봐야겠다 진짜. 너 오라고 그러는 것도 전화기 껄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이따 갈게요. 그노야 간다. 알았어. 이 삼촌이 아빠가 어떤 누나를 소개팅해야 되는데 결혼을 한 대?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닌 거네? 야 너네 제주도 갈 때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된다. 갖고 와 빨리. 이거는 꼭 갖고 가야 된다. 이거 있어. 빨리 갖고 와. 제주도 갈 거예요. 야 이거. 이거! 봐봐. 그건 아니네요. 이거 가져갈래. 가져와서 뭐하게? 가져가서 피어넣힌다. 피어넣힌다고? 네. 그거 가져갈까요? 네. 그거, 안 돼. 그 공항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빠 옛날에 정말 이런 적 있었거든. 그냥 일 끝나고 바로 여행 간 적도 있거든. 오늘 그런 거 같은 기분이야.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지. 야, 너네 지금 우발적이야. 우리 지금 어디서 잘지도 몰라. 이, 희, 지, 오빠. 수가. 희지 오빠, 희지 오빠. 예. 수가, 저기 있잖아. 네. 네. 너 제주도에 집 있지? 제주도에 집 해봐요. 제주도에 집 해봐요. 네. 철역이신 출발 지역이니까. 네, 거기서. 아, 엔통을 자기 놀이를 해놨냐. 여, 왔어 브라더. 재훈아. 너 제주도지? 제주도야? 너 언제 서울으로 가? 너 오늘 가야 돼. 형 어딘데? 제주도야? 너 오늘 서울 온다고? 어, 어. 스케줄? 아니, 트레일러 소용 면허. 어. 시험이 강남 면허 시험장에 있어. 너 그런 걸 왜 다 잡고. 너 집이, 집이. 오늘 그러면 비겠네, 너네 집이. 형 방 안 잡았어? 아직 안 잡았어. 내가 잡아줄게. 네가 왜 잡아도 너네 집이 있는데. 아니, 왜 우리 집을 넘고 온 거야.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래. 효리번호 누가 모르나? 이거 진짜 갑자기 가는 여행이야.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 잘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3인조의 무작정 제주 여행. 일단 출발합니다.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떠나는 순간에 두려움과 삶은.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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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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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위가 어디서. 들어가면, 정치. 이건 늘enee. 이건 일를 만들고. 오, 고맙습니다. 네. 소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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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의 술 취향이. 때로는 아니었고, 환자가 또 미치겠지만. 와. 진짜? 진짜? 또 불러가 없는 곳이 Vä는 곳. 너무 이상. 아까보다. 한 살 때 우유 먹으면서 떠났던 첫 제주 여행.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가 도전이었는데요. 이제는 여유를 즐길 만큼 잘한 쌍둥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배 They'll 처 feud yes ss. 승리가 realised 검게는 연구를 더 향해야 bin if the 두 소송 오전에는 지 Nutanian pics. 아, 내려와. 내려와. 제주도예요? 정말 맞을래요? 제주도집. 안 와 보여요. 이리 와 보여요? 뭐 받아, 이리 와. 제주도 안 와. 아니, 어디 왔지? 내가만. 아, 그거 거기 아니야. 여기 제주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잘 잡아, 앞에 잘 잡아. 여기는 어디? 제주도. 제주도. 아, 더워. 집에, 숙소. 아니, 우리 집은 제주도였는데 우리 집을 가. 아, 더워. 제주도 우리 집. 가자. 어? 앞에 안 보이... 어디로 빠져나? 아빠, 우리 학교하는 거. 아빠? 여기 길이... 초행길이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보자.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centuries William. sea. shaddys 싶어. lier. 물을 다 잦아, 마야. 추워서. 나는 추운 거 좋아. 에이. 추우를 좋아. 나 추 Diseilan,经은 такой... 이성헌.. 따라 하지 마 아빠 아우 이놈들 진짜 너희도 꼭 너희 같은 애들 낳아서 아빠처럼 이렇게 말라라 아니야 뭐라 아니야 아기는 알아 너네 개구장인 거 개구장이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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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아 피자 그만 먹어 있네 피자 야 죄송한데 무슨 피자야 피자 알았어 기다려봐 아빠가 좀 찾아볼게 얼마나 배고파 피자 피자 야 너 어디에 안오는 거다 세련된 거 와우 아빠가 아픈나뭐라 마음 아프게 왜그래 잠깐만 이리 와봐 이리 와 아빠 따라와 이거 하나씩 줄게 그리고 큰 새 하나씩 골라 자 이게 원래 여행이란 게 이렇게 준비 없이 막 떠나잖아 가다가 그냥 이런 거 막 사먹고 막 이런 거 이게 여행의 매미야 다시 숙소를 향해 부지런히 달리는 쌍둥이네 마을로 들어서자 좁은 길이 따라 이어지는 제주의 돌담들 바다가 보이네 바다다 바다다 우와 저 배 봐 저 배 불빛 보여요? 저기 배야 배 오징어 잡는 배 저기 불빛 보여요? 죄송한데 펜션 어디예요? 네네 쭉 가서요 아빠가 신호를 놓쳤지 뭐야 아 잘 물었네 아 잘 물었네 어딘가? 아까 왔을건데 예? 뉴턴이라고? 도대체 어디야 길이 헷갈려서 물이 켜줬다 물이 켜줬다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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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아 사장님 네 여기 계속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여기 부득가 쪽에 좀 넓은 공터거든요 아 거기 혹시 올리국수라고 보이세요? 옆에 올리국수요? 네네 아 올리국수 바로 앞인가요? 엉까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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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님 빨리 아빠한테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아빠한테 빨리 와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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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서. 쉬어. 빨리 서. 기다려, 기다려. 이쪽, 이쪽. 기다려. 아니, 아직. 엄청 커서. 엄청 커서. 도착부터 요란한 사민족. 제주에선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에서 아침을 맞은 츄블리네.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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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션이 알아? 가지. 이 거,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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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요? 밥.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사랑. 밥 먹어요? 소연님. 밥 먹어요? 밥. 밥 먹어요? 밥.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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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밥 밥 밥 진짜 맛있네 시어 엄마는 또 뭔가를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엄마가 음식을 들고 향하는 모습 근데 쥐짐이 좋아해요. 에이! 아니! 왔어? 어머니 핫디를 사주네요. 공수 잘 먹겠습니다. 공수 잘 먹겠습니다. 공수 잘 먹겠습니다. 공수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바이바이. 우애해가요. 우애해가요. 하나 둘 셋 빠지. 하나 둘 셋 빠지. 간파는 사람 한국어로 먹지? 건배. 세밤은 애기 만났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응. 누가 제일 귀여워? 몰라요. 근데 애기 여자아이가 없었어. 나이 아니야 아니야. 여보. 여보. 아나 하나 치열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자아 자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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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리와 이리와 세차 이리와 이리와 에다른 이제야 제대로 아침은 놀석하는 시호엄마. 이 시호엄마의 시호엄마의 시호엄마. 5 3 4 그 손 덮أ 바 될까 말까 할까 가좋아 бы 으 슈비두비 두비두박빠 슈비두비 두비두비두박빠 슈비두비두비두박빠 슈비두비두박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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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팝한손으로 할수있을까요? 네 에어? 네 에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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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게요? 저 대압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응! 아, 나 내 꼼꼼툼해야 했나? 내 아리야라. 내 아리야라.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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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오, 츄아빠 대단한데요? 파이터여도 딸바부 아빠는 역시 다르네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혼자 조용히 방으로 숨는 사랑이 무슨 일이죠? 사랑! 사랑! 사랑 뭐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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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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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빠と女が 같이 しゃべっている 아버지 그럼 뭐였어? 왜 울었어?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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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정三층? 정三층 뭐였어? 이거? 이거 아버지가 발랐을 때 이거 움직이면 안 된다고 했지? 네가 움직여서 그렇잖아, 그치? 사랑, 네일은 뭔가를 눌렀다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일은 찍을 것 같아서 네일은 찍을 것 같아요 다시 눌리면 돼 됐어? 봐봐, 됐어? 오케이? 움직이면 안 된다, 여기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날 오후, 누군가의 집을 찾아온 사랑이 사랑이를 이렇게 들뜨기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랑이가 이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소다 남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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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사랑이 왔다 뛰어나가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이 왔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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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뛰쳐놔았어? 안녕하세요 사랑이 진짜 이쁘다 와, 아주 이쁘다 재미있는 데 가자 라고 약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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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랑 사랑이가 잘 놀고 하니까 또 둘이 만나면 더 좋은 지역이 될까 싶어서 근데 다울이가 계속 저랑 또 한 명 누구였지? 너희 아빠인가? 찍어서 너 둘이 우리 집에 와 너는 집에 오라고 아, 예 그럼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찬춘 다울 이건 거? 모두 모두 일로 와 집에 와 찬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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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는 사랑으로 초대하고 다울이는 저를 초대하시니까 잘 있었어 응? 잘 있었어? 아, 그래 사랑이 엄마는 일본 가셨어요? 아니요, 아직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도희가 친구라서 너무 잘 놀고 그러게요 네 딸아, 너 뭐 하고 들고 싶어? 응? 뭐? 얼음 땡 얼음 땡 소울이는 맨날 이렇게 써 안 싸우려고 너꺼야 내꺼야 아, 맞구나 그 다음에는 묵은 날 것 주시옵니다 다리는 오늘 뭐 하고 싶어? 똥방구 똥방구 좋아해? 네 똥방구 똥방구 사랑하 소울이가 얘기해줬는데 박물관에서 어떤 사장님이 혼냈어? 하, 그치 어, 뭐야 아, 뭐야 형들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들아 형들아 바로 도망갔잖아, 너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아니 사장님 그래? 사장님 사장님 방구 안 졌어 어떻게 졌어 아니 언제 졌어 어떻게 졌어 어떻게 졌어 어떻게 졌어 잘, 잘 잘 미궁에 빠진 기사장 방구 사건의 진실은? 사장님 한 번 안아줘 아이고 안아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놀다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크게 아니고 몰래 진짜로 영화 영화 진짜 재미있게 잘 봤어요 범아빠가 주연한 영화에 까메오를 출연했던 초아빠 이정재 삼촌과 숨막히는 결투를 펼쳤었죠 아빠가 나쁜 사람한테 다 무찔러 주셨는데 아빠가 나쁜 사람한테 다 무찔러 주셨는데 아빠가 나쁜 사람한테 다 같이 보러 갔잖아 우리 같이 사장님도 봤어요? 아빠가 아직 안 나와서 사장님이 와 근데 너 되게 대단하다 되게 시끄러운데 잘 수 있었어? 나도 잘 수 있어 너도 잘 수 있어? 나도 잘 수 있어 다운 잘 수 있어? 좋은 거 아니야 적은 거 아니야? 애기 알 수 있어 애기 알 수 있어 어? 애기 아니지? 다운이는 뭐야 이제 아 가위 먹어요? 가위차에 먹어요? 도도 나왔다 와 이건 서울이가 좋아하는 멸치야 어디 가죠? 어 이곳 가죠 다 먹어버려 남자는 다 먹어야 돼 남자는 다 먹어야 돼 옳지 다 먹으면 돼 씨만 빼, 씨만 빼. 그것이 다 먹어버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안 깎고, 이게 그냥. 이렇게 빼? 다 흘러. 그리고, 이거 봐봐. 씨만 이거 빼고. 그것도 다 껍데기 다 먹으면 돼. 괜찮아. 오, 나 진짜 있어? 야, 사람 뭐? 아저씨. 포도를 좋아하세요? 어? 포도를 좋아하세요? 씨는 이거 다 빼고 있어? 아니야? 씨도 다 먹어버려? 포도 먹었네? 꽃이 먹어. 뭐라고? 포도 먹었네, 꽃이 먹어. 먹어봐. 아빠 안 계실 때 삼촌한테 남자다움을 배워라. 그러면 얼음 땡, 무궁화, 꽃이, 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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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는 게 있어서 빡빡하진 않겠다. 그럼. 엄마는 컴퓨터로 또 일을 좀 하고 있을게. 뭐 필요하면. 아, 예. 아유. 빨리 먹으면 놀자, 우리. 야, 남자끼리 놀고. 저쪽에는 여자끼리 놀고. 얘 고기를 좀 먹어봐봐, 고기, 고기, 고기. 매워. 안 매워, 이거. 하나도 안 매워. 어? 됐어. 자. 어? 아빠가 됐어. 매웠어? 어, 미안. 다 먹었어? 휴지는 어디 갔어? 휴지 있어, 휴지. 휴지, 휴지 어디 있어? 자, 손. 자, 얼굴 봐봐. 얼굴 줘 봐.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어딜 가? 어딜 가? 잠깐, 어디 가, 어디 가야, 어디 가야? 오, 얘를 잡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어. 자, 이리로 와봐. 하나, 둘, 셋. 우차. 우차. 자, 앉았지. 아이고, 너무 가벼워. 어딜 갈까, 여기? 여기? 오케이. 자, 들어가. 너무 컸어, 왜? 왜 너무 컸어? 왜 삼촌 너무 컸냐고? 뭘 넘어갔어? 뭘 어디를 넘어갔어? 왜 너무, 너무 컸다고. 뭐라고? 너무, 왜 너무 컸다고. 너무 컸냐고? 왜 너무 컸다고? 왜 너무 컸다고? 몰라. 가르쳐줘, 이게 이름이. 이거는 무슨? 인용? 이름 뭐야, 이거? 인용. 이건 몰라? 뭐가, 뭐가 재미있는 거야. 재미없잖아. 재미없지, 야. 재미없지, 야. 그치? 그거 재미없잖아, 그치? 재미있어요. 우리 뭐하고 놀까, 그러면? 들어가자. 거기 멍멍이 집. 멍멍이 집. 우리 할 거야? 놀까? 야, 자울아. 자울이. 그건 여자 거잖아. 일루와, 그건 여자 거잖아. 그래. 그렇지, 봐봐. 완전 핑크색인데, 이게. 일루와. 잠깐 이거 핑크색 같은 거 가려면 안 돼. 장난감이 그게 여자 거잖아. 남자들도 핑크색 할 수 있죠? 아, 없어. 어디 갔어? 어딜 가? 어딜 가? 아니, 남자도 그래요. 남자도 그래? 아니, 여자도 그래요. 그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초록색도 좋아. 아, 아버지가 몰랐네, 미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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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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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함유와. 유토. 라인thers fille. 아, 함유와. 아, 함유와. retreat. 야, 이거는 완전 여자가잖아. 핑크 좋아하는 거랑 이해해. 어? 근데 이 가방 자체는 완전 여자야. 이거 봐 봐. 이거 완전 여자가 사람이잖아. 남자가 가만히 가져와. 남자 가장 가만히 있어. 빨리! 제 권! 제 권! 알았어, 알았어. 너는 알았어. 무슨 제 권이야? 붙어 봐. 한 번 붙어! 어? 한 번 붙어? 이리 와봐, 한 번 붙자. 아싸,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이거 저 잘못 붙어. 야, 어딜 가? 아싸, 이리 와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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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오화됐네. 우와, 뭐 신기해. 태콘도야? 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그치? 아래, 맞게! 아싸, 맞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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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있어요! 아이고! 빨리 오세요! 어이구! 서울아, 그거는 무슨 공주님이야? 이름 뭐야? 어? 소피아! 소피아! 사랑인 거는? 라판사야? 라판사야? 봐봐. 라판사야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라판사야 맞네. 자, 잠깐만. 셋이 거기 앉아있어. 선물 가져온다. 그래, 거기 앉아있어. 아싸, 싸. 아싸, 싸. 자, 잠깐만. 아, 근데 이게 선물 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더러워요. 이게 봐봐. 너무 더러워요. 청소 좀 해주세요. 시작! 청소 한 명은 선물 줄게, 빨리. 응, 청소해, 청소해. 아이들 스스로 정리하도록 만드는 최아빠. 육아 스킬이 대단하신데요? 자. 아주 쉬워. 아이고, 형. 공준데 힘이 좋아요. 아이고, 공준데 힘이 좋아요. 공준데 힘이 좋아요. 정답 완료! 자, 됐어? 자아, 앉아있나? 선물 없다. 자, 눈 감아. 눈 감아. 셋이 눈 감아.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눈 감고 있어. 아직 안 돼. 열면 안 준다. 자, 안 준다. 열면 안 준다. 자, 아직 안 돼. 안 된다. 박수 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됐다, 봐. 자, 됐다, 봐. 자, 됐다, 봐. 좋아. 빨리 빨리 같이 놀자. 안 붙어, 가자. 소울아, 소울아 가위 좀 가져와봐. 어, 어디 있어? 사랑하고 있어요. 자, 자, 자. 이거는 여자만 놓는 거야. 이게 봐봐. 남자는 이거 하나도 필요 없잖아. 이거 뭐야? 어? 이거 화장하는 거잖아. 이거 화장해? 아니지? 남자는 무조건 차야. 알았지? 너 방금 꼈지? 아니, 미워. 야, 너 방금 꼈지? 응? 방 꼈지? 좀 말해줘 봐. 아니, 남자끼리. 방 꼈지? 응? 너의 차. 줘봐. 어이채. 만들어 줄게. 민지인 오빠리. 으아이. 우정님 오빠는 차장애. 우정님 오빠는 차장애. 뭐라고? 우정 오빠는 차장애. 뭐? 사이좋게 손잡고 외출에 나선 삼남매 어디 가는 걸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도착한 곳은 동네 슈퍼 안녕하세요 안녕 여기 안녕 사장님 사장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먹을 건데요? 돼지고기 모기랑 베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독살 사오래요? 독살 이쪽에 있어요 이거 할까요? 얘가 목살이야, 목살. 뱃살? 네. 뱃살. 어? 뱃살. 아빠가 뱃살, 뱃살, 사우랑을. 뱃살은 어디 떠요? 뱃살? 네. 뱃살은 어디 떠요? 뱃살? 네. 뱃살이 뭐 거야? 뱃살, 뱃살, 뱃살. 뱃살. 지금 대박이 삼겹살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먹는 게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은 이 부위, 여기 여기 부위야, 여기. 뱃, 뱃, 뱃. 뱃, 뱃, 뱃. 배. 이거 뭐예요?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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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박이 삼겹살 맞아요 몇 명이서 먹을 거예요? 아빠는 같이 먹을 거예요 아빠하고 총 4명이서? 그렇게 먹으면 돼요 두 팩이면 돼요 대박아 대박아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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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야 우유 어떻게든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대박이 1년 전 대박이는 아빠 메모판이었는데요 이제는 누나들 도와 장까지 보내요 바보니에도 대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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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애지중지하던 삼겹살 대체 어디에 둔 거죠? 과연 고기의 행방은? 소나스와요 소나스와요 우와 아빠 아빠 다 섰어? 고기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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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아빠 아빠 대박 대박이가 그토록 찾던 삼겹살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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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삼겹살을 챙겨왔던 대박이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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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우유 全결 역시 서랍마? 나한테 갖다놔. 소라소아, 고기 어디 있어, 고기? 고기 산 거 어딨어? 고기 딴 거? 어. 아빠한테 줬잖아, 아빠. 아빠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다른 거는. 아, 고기 여기 있네. 아, 고기 여기 있네. 이거 봐봐. 고기 여기 샀네, 어? 이거 잘 샀네? 어? 잘 샀네? 어? 자, 갈게요. 출발! 고기! 고기 먹으러 가는 거지? 응. 어? 고기 누가 많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라 누나는 피곤해서 잘 주무셔야 된대.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하거든요, 혼자서 이렇게 자니. 아, 진짜 한 명만 이렇게 자도 이렇게 조용하다. 와. 수아야, 대박이하고 좀 만남 좀 나눠봐, 너네. 둘이서. 고기! 어, 얘 대화 좀 통하잖아, 이제. 응. 은박. 은박. 제네시 언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암박. 암박. 어으, 에 mph. 이게 암박야? 은박. 은라. ㅁ. 아, 노. ematic 암박. 알라. 알라. 알아봐? 응 알아봐 알아봐 아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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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할거야? 대박이 발레 손 손 손 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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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으러 온 산댕매 우와 맛있겠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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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우와 이거 배야 돼 우와 꿀꿀 돼지 배 아빠 큰 거 빨리 주래요 알았어요 굽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직접 사 온 걸로 구워 먹으니 더 맛있겠네요 고기도 슬슬 익어갔고 고기도 슬슬 익어갔고 또 안에 이거 큰 거도 먹었죠 고기 먹을래 좀 식혀야 돼 고기도 먹으러 온 산댕매 고기도 먹으러 온 산댕매 좀 식혀야 돼 음 차가워 고기도 먹으러 온 산댕매 고기도 먹으러 온 산댕매 우리 수아는 먹을 때는 정말 열정적이다 그치? 타겠다 타겠다 오마이 갓 다 탔다 와 이거 너무 탔어 그치? 와 이거 너무 탔어 그치? 와 이거 너무 탔어 그치? 이 까몽색이다 까몽색 다시 만들어 줄게 미듐으로 자 홉토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아 까몽색으로 까몽색으로 까몽... 까몽거는 질겨 그러니까 미림으로 구워줄게. 우와, 살짝만 구워도 이렇게 돼. 이렇게 부스터? 서라수아. 이거 잘 먹네, 대박이. 엄마, 빵 더 줘. 아이고, 그래. 아빠 빵 더 줘. 아빠가 달굽지, 이거? 미림으로. 우와, 맛있다. 이거 봐. 포떡. 맞아, 포떡. 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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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빵. 응. 아빠, 저 머리 둘 다 났어. 머리 둘 다 났어. 뭐라고? 호떡 맛있어? 응. 말 시키지 말해. 먹을 때 말 시키는 거 아니죠. 응. 사람 안 먹어? 사람 안 먹어? 호떡, 호떡을 싸서 먹어볼까? 나 따라갔어. 어, 나 있어. 나 따라갔어. 어, 나 있어. 너 호떡, 호떡 이거 싸, 안 먹어 봤지? 호떡을 상추에 싸서, 봐.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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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 응. 아빠가 먹었잖아. 밖에 있어. 먹어볼래? 먹어볼래? 응. 먹어볼래? 아이. 아이. 또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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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힘이 없어. 자, 드디어 뿔소라를 먹어볼 시간입니다. 나 뿔소라를 끓일 것 같은데, 목에. 아니야. 아니야, 뜨거워, 진짜 뜨거워. 기다려봐. 배고파. 어때? 봐봐. 쓰지? 헌지니까 이건 봐봐. 뿔소라. 도전! 저거, 저거. 저 승부욕 저거.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성공 못할걸. 어? 너 심지어 내장 넣었어, 내장. 야, 너 진짜 뭐가 돼도 되겠다. 맛있어, 이소준? 진짜? 응. 내 것도 못해서 내 거. 그거 네가 먹는다고? 내 거. 그거 네가 먹는다고? 매운 건데요. 너 그거 되게 매워. 도전 못할 걸? 도전 못할 걸? 일로 와봐. 내가 안 먹어요. 안 매워요? 진짜 맛있어. 대단한 거 알겠는데 너는 너무 욕심내지 마. 도전야 이거 맛이 없어? 응. 너 뜨거운 거 잘 먹어? 나 뜨거운 거 잘 먹는데. 귤 있잖아, 귤. 귤을 제주도에서는 구워서 먹어. 잘 먹었습니다. 작곡 인사.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훌쩍 떠나온 제주도에서의 첫날밤. 그대의 눈빛 볼 때 난 산길바람에. 사원이. 살랑살랑 마음이 보여. 아빠 씻고 나올게. 너네 놀고 있어. 어? 재렌랑 마음이 보여. 어? 암중이. 암중이는 방을 놓고. 암중이? 유아악. 암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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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안 돼! 얘가! 발음처럼 왜? 왜? 안 돼! 안 돼! 이거 한 번 더! 나왔나? 오! 나왔나! 나왔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나는 안 돼! 응! 응! 오! 한 입 넣었어! 왜 줘! 응! 응! 넣었어! 태비 넣었어! 응! 나는 이렇게 왜? 다 이렇게 schedules 아빠! 서둘year! 서둘year! 서둘 monday! 서둘나! 서둘 Earth! idn 서둘 researcher 서둘들 어떻게 한 번 서둘遠 서둘 얘들 서둘なん 서둘ル 서둘itung 로맨 하하. . снова 이빨, 이리 와요. 아빠, 빨리 빨리 가. 음... 저거 혼내야 되는 건가요? 고민될 것 같은데요? 누가 저거 얼음 가져와서 저 아빠 이불을 얻었어? 서중이 형 그랬니? 그러면 누가 그랬어? 아니요... 나 안 그랬는데... 손들어! 손들어! 아빠 다시 한 번 볼게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그냥 한 번 용서해 줄 거야 왜냐면 너희는 아직 아기고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너도 그랬어? 너도 같이 했는데요 내가 이제 꾹꾹으로 꾹꾹으로 옵니다 어쨌든 같이 한 거야? 네 아 부끄러면 안 돼 네 우리는? 아니요,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네 너랑 오늘 둘이자 네 아빠 따로 잘 거야 뭐예요? 아빠, 내가 이빨 이렇게 해줄게요 아빠, 이 아프면 어떡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이가 지금 요즘 난리가 나고요 좀... 아, 어떡해요, 전복이 어떡해요, 그냥 살짝살살살 먹을게요 뭐, 전복이나... 아빠, 내가 좋은 생각을 해놨어요 좋은 생각을 해놨어? 네 뭐? 아빠, 이빨 아프리가 이렇게 했는데 차렸어요 치과에서 찾았다고?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차렸어요 어디야? 아빠 없는데요 아프리카 음엔 아래요 다 해보세요 거기다 아빠,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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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 하지마 너네 이거 안 돼 감기 걸려 네 먹습니다 어, 옳지 이거 커피야 커피는 원래 분홍색이에요 커피 원래 분홍색이에요? 아빠도 돼요? 안 돼요 너무 써요 예쁜 부분도 너무 웃겠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잘 됐다 집게 끝이 치우죠 골라 골라 자 오세요 해야지 소울이도 그런 장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이도 옛날에부터 무슨 장사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진짜 자기가 물건 팔아서 그런 느낌은 진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프리마켓도 진짜 찾아서 사랑이가 어려웠을 때 사랑이가 어려웠을 때 사랑이가 여기 있대? 그거 사랑이꺼야 손수 열심히 지녀라는 소울이와 사랑이 여기다가 이거 얼마 얼마 적어야 되는 거야 적어야 돼? 적을래요 그러면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세 가지 할까? 알았어 제가 제일 아끼는 건 비싸게 할게 알았어 거기는 수리 아니, 아니, 반대, 반대 이거 아니잖아 아니, 수리 아닌데? 수리는 반대인데 이거 잘 봐봐 이게 수리잖아 숫자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랑아, 그러면 네가 숫자 써 그럼 내가 원 쓸게 오케이 원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원 쓸 수 있다고 아, 그래? 자, 여기다가 조금 그려 네가 좋아하는 원, 오케이, 굿 하트, 하트는? 오케이, 그러면 장난감 3,000원 장난감 3,000원 이쪽으로 3,000원 인형은요 인형은 얼마야 할까? 인형은 옷을? 옷 옷에는 어 팩, 2,000원 팩, 2,000원 팩, 2,000원 팩, 2,000원이야 뭐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네가 알아서 가격 그거 선택하고 여기는 3,000원 여기는 2,000원 여기는 1,000원 두, 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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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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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세요 해야지 오, 집에 왔다, 사랑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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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그 모자네요 그때? 맛있어, 맛있지? 작아 머리 컸어? 저희 이거 3개 다 사게 돼요?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씩 3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3,000원 예쁘게 하세요 2,000원 2,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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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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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개랑 이거랑 3개 계산해 주세요 네 네 네 3,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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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컸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또 오셨다 뭐예요? 봐봐, 봐봐, 봐봐 또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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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면 2,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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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원 이거 선물로 줬어 선물로 누나가 이 정도 줬어 아니 봐봐 2,000원이요 아 도와줄게 충분히 도와줄게 충분히 충분히 아 그러면은 우리 응 이 정도는 여기 꺼내놔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것 같아 이만큼만 꺼내놓자 이만큼만 꺼내놓자 이만큼만 자, 손님이 없잖아 예 이제 좀 춤 줄까? 우리 아빠 아빠 안 돼 빨리 오세요 선진이 오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000원이요 2,000원이요 3,000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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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 없어? 3,000원 없어? 하하 이현씨 가난해 만원 만원? 만원? 하하 장사 잘한다 소울아 조금만 더 깎아줘 조금만 더 200원 200원 200원? 그러면은 소울아 여기 적혀있어서 우리 3,000원을 살게요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빨리 말라봐요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진짜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여기에 적혀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아이고 오 시크 오 시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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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 개개사 사랑아 그것만 팔면은 우리 이제 뭐 사러 갈수록 아이고 그래도 다 팔았다 다 팔았다 박수 자 이게 우리는 잘했다고 야야 야 우리 얼마나 버는지 한번 쳐봐 똑같은 색깔 몇 개 있는지 다 쳐봐 하나 둘 셋 같은 색깔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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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해서 여덟 아홉 9,000원이야 여기 또 있네 둘 10,000원이야 12,000원이야 이거 맞아 맞아 여기는 얼마야 이게 11,000원이지 26,000원 여기는 42,000원 예 6,8,000원 그럼 6,8,000원에서 둘이서 나눠서 얼마야 6,8,000원 2,000원 3,000원 3,000원 4,000원인가요? 4,000원 3,000원 맞아? 4,000원! 누가 사랑인 거예요? 이게 깐 맞아, 둘이서. 이거 사랑인 가져갈까? 이거 3만4천원. 감동씨가 아스! 자, 이거 둘이서 다 쓴 거를 이렇게 팔아서 돈 모았잖아. 좋았어요? 이제 사고 싶은 거 사면 돼, 사랑아. 이거 하자. 그래, 이거 하자. 여기 영어 단어 넣을 건데. 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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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이름이야? 사랑이 이름 할까? 네. 이것도 하고, 다음에는 가오리랑 같이 둘이서 일본에 놀러올래? 우리 같이 놀자, 우리.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터치. 하나, 둘. 여기. 하나, 둘, 셋. 파이팅! 로이야,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 우리 지금 캠핑 가는 거야. 로이야, 오늘 아빠 아는 동생 오는데 인사하는 거 연습해볼까? 안녕하세요? 어, 그렇지. 언니 오빠한테는 안녕, 빠이빠, 빠이빠 해봐. 안녕 해봐요. 안녕. 그렇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누구세요? 또 먹어, 또 먹어. 로이야, 캠핑장 다 왔다. 우와, 엄청나네. 자, 침을 좀 내려볼까? 로이야, 캠핑장 다 왔다. 잘 어울린다. 여기 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디핑은 된 것 같은데? 이거 무슨 꼭 카페 차기는 거 같네. 이런 걸 또 사진 한 방 남겨줘야지, 이거. 하나, 둘, 셋. 로이야. 아니 그나저나 어디쯤 왔으려나 오 온다 온다 오신다 아이고 너희야 안녕 너희야 안녕 시원히 안녕해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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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근의 문세임시네요 지가 오랜만에 국진우도 보고 정신이 보고 이거 아주 신난 하루야 이 짜식들아 짜식들아 아 오늘하고 수고했어 아 둘이라 좀 늦었어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둘은 두 배가 아니고 한 이십 배는 거야 그럼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인사 소개하자 여기는 여섯 살 문시연입니다 문시연 안녕 로이랑 안녕 안녕 수줍음이 많아요 근데 친해지면은 재밌게 잘 놉니다 네 그래요 여기는 세 살 문진협 모자 쓰기를 싫어해요 오 그래요 밥도 좋아하고요 밥도 잘 먹어요 하이파이브 예 예 예 하이파이브 지장이 막 솟아 한번 웃겨줘 막 솟아 아주 좋아 웃는 자세 아주 좋아 일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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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기껀데 아니 저기 저기 저것도 있잖아 저기 제꺼에요? 아니 살짝 힘을 주고 앉아 있으면 되잖아 자 앉아 봐 빨리 앉아 봐 자 앉아 봐 의자야 살살 힘 주고 잘 나와 있어 이거 안전성 테스트 한 거죠? 아니 테스트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진짜 진짜 이거 우리야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저씨처럼 돼 아니 내가 우리 동생을 위해서 장을 봐왔어 아 그래요? 캠핑에 꽃은 장이지 장을 봐야 돼 아니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거는 양 조절이 안 됐어 양 조절이 과연 얼만큼 먹을지를 감이 안 오니까 내가 지금 아 그 모자라면 나 화나는데 자 전복 아 전복 그리고 살치살 소고기 소고기 등심 오 예 뭐 베이컨 아니 많이 먹을 것 같아서 확실히 많이 사왔어 오케이 나는 오케이 아 뭐 갖고 온 거 있어? 그럼요 뭐 로이야 동생 생기겠다 자영어 동생 생기겠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어 뭐 해야 돼요? 봉대를 일단 만들어 이게 제일 아래 아 나 이거 나 이런 거 하기 싫어서 나 글램핑만 가는데 와 아 이 캠핑판 또 처음이네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 일단 다시 온장 복구한다 봐라 봐라 봐봐 어 물과 싸우고 있어 로이가 여기 우와 와 와 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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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헉 콕 콕 그게 한번 찾아봐봐 너희도 알아? 부러졌어! 내가 다리에 힘 주라고 그랬잖아! 뭐라고 못해? 눈에서 놓쳐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얘가 약하다! 부러졌어! 아빠가 처음 있지, 이런 질! 어느덧 캠핑장에 저녁이 찾아오고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귀아빠 대고 있어! 네! 자! 야, 등심 좋다! 기가 막히고 있어! 아, 역시 캠핑의 꽃은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대박인데, 이거? 아빠는 녹는다! 아빠는 녹는다! 응, 항상 녹는다, 그렇지? 아빠는 녹는다! 아, 우리 로이 잘 먹네? 아, 우리 로이 잘 먹네? 또 줘? 또 거기 줘? 됐다! 아빠, 바로 줄게! 바로 줄게! 진정해, 진정해! 바로 줄게! 앉아, 앉아, 이제! 이거 전복을 띄워야 돼, 좀! 왜 이래? 야, 얘네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좀? 이거 뭐, 전복이 다 없어졌는데 뭐 엄마가 없으니까 계속 애들 먼저 먹여야 되니까 응, 어떡해 애들 일단 먹이고 나서 먹는 게 많이 편하더라고 뭐든 싹 다 올리자 싹 다 올려서 그냥 우와 다 올렸어 그림 괜찮아? 아, 멋지네 야 이거 장어 꼬리가 지금 하나야 어? 어떡할 거야 우리 이거를 애들 웃기기 해가지고 승자가 먹기 어때? 로이 애는 안 웃잖아요 웃어 잘하면 어떻게 세 번씩? 프레임으로 한 세 번 정도? 터치 금지 터치 금지 자 로이야 저 한 번씩 하고 싶어 한 번 한 번 안녕하세요 근데 얘는 계속 추가 그걸 안 하네 빰빰빰빰빰빰빰 로이 형 자 실패 자 실패 아빠 로이 한번 웃겨 봐 아빠 로이 잘 웃는데 웃어봐요 웃어봐요 쉽잖아 아니 그렇게 웃긴 게 어딨어 일단 웃기면 되는 거잖아 애한테 웃어봐요 주임식으로 제발 어떻게 합니까 그대가 몰랐던 거니까 뭐 로이 웃어봐요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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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애가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야 혹시 아니야 입을 너무 크게 벌려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야 로이 웃어봐요 아 로이가 매력이 있네 완전 매력적이네 로이 갑자기 웃어봐요 야 이거 재밌는데 심심하지 않는데 오케이 가자 가자 일단 이거 소고기에다가 장어 장어에다가 장어 장어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자 자 맛있네 그치 응 맛있네 그치 마시멜로를 또 구워 먹어야지 여기에 그러니까 야 로이 너 실제로 보니까 너 너무 매력적이다 웃어주세요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너 아저씨 코미디 안했는데 방청객으로 앉아 있어라 웃어주세요 그럼 그렇게 웃고 있어 박수도 쳐줘 박수도 방청객 박수도 쳐줘 그러니까 야 금방 유재석 되겠어 아저씨가 로이만 있으면 야 야 사랑 뭔가 싶었어? 아래 사랑한다 카운 봐봐 자 누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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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4198화 누가 누가 잘하나가 방송됩니다